상상마당은 광주도심 중앙의 복합문화시설,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광장과 연결된 옥상정원입니다. 남도에서만 가능한 풍성한 식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원나무, 동백나무, 후피향나무 등 남도의 수종들이 화려한 열매를 자랑합니다. 유기적인 산책로 덕분에 다채로운 공간이 우연적으로 연결됩니다. 정원의 언어로 공원이 디자인되어 매우 섬세한 하부 초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. 다채로운 산책로의 페이빙을 통해 동선의 흐름과 성격을 암시합니다. 남쪽으로 융기된 상상마당은 북쪽 광장과 연결되는 북경사라서 북쪽을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. 도심을 원경으로 잔디마당과 나무들이 포개어집니다. 도심의 스카이라인과 공원의 볼륨이 서로 닮아 조화를 이룹니다.